어? 정말로 제가 이겼다고요?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죠? 안 돼, 또 혼날 텐데 영혼 에너지가 보이고 있어요 얼만큼 더 강해져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제가 입어도 되는 걸까요? 이런 거 제가 입어도 되는 걸까요? 선배님들이 보시면 놀리실 텐데 강한 영혼 에너지가 느껴져요 얏! 얏! 이러지 마세요! 심판을 저승에서 만나요! 귀인분들은 회사에서 극진이 대접하고 있어요 죽어서 노역소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해요 열심히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평범한 적이라뇨! 저렇게 무서운데요? 강해 보이는 적이에요 날씨 부러지면 어떡하죠? 보스! 엄청나게 강력한 망령이에요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부디 함께 공격해주세요 치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함께 싸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뭐, 뭐죠? 제가 잘했을 리 없는데 49지부의 저승사자 하나라고 해요 저기, 조금만 서둘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어떻게든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긴 저승보다 밝은 분위기네요 유나 선배님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하... 심할수 작성만 300장째예요 죽으러 가는 이유에 타인을 끌어들여선 안 되는 거예요 매일? 회사에서 보냈나봐요 축제인가요? 이승이 축제는 어떨지 기대되네요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